네, 오늘의 시그널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최근에 외군의 매수에도 붙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 전에 LG화학을 전부 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이 나가버리니까 LG화학 주주분들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그거를 잊지는 못하겠죠. 그 주주분들이 LG화학이 그때 주주의 어떤 입장을 듣지 않고 강행했던 부분을 잊지는 못하겠으나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약간은 감정이 아무래도 사그러들죠.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계속했다면 그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저거 올라가니까 이제 그 마음이 사라졌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러면 그 전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슈가 없을 때는 어땠느냐. 지금 2011년부터 2020년 9년 동안 50만 원이라는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처럼 그러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그 2차전지의 어떤 완전히 영웅이 탄생을 하면서 이런 주가 흐름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분사로 인한 리스크가 지금 어떤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2020년에 그 분할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대감마저 완전히 빠진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LG화학이 완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기대감이 1도 없이 지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거기다가 1도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밸류체인에 지금 합류를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래서 양극재 포함 전지재료 사업의 매출이 2022년에는 5조 원 정도인데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면 2027년이면 20조 원으로 4배 이상을 끼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이름은 아직도 화학이고 지금 롯데케미칼하고 똑같이 나프타 크래커센터를 가진 우리나라 순수 석유화학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LG화학은 순수 석유화학 업체 플러스 하이브리드 업체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롯데케미칼과 동일한 NCC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마진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에 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었다. 불씨를 지금 터뜨린 거죠. 불씨가 살아있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밸류체인에 합류하자 그 가스가 주입이 되면서 폭발을 한 겁니다. 지금 고려아연하고 또 지금 굉장히 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죠. 지금 2,57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고려아연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2차전지를 보시면 지금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어저께 그 중국 소비주들이 가다가 다시 주도주들이 갈 때 잘 보면 에코프로비엠, LNF,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반등하는 각도보다 그 지금 에코프로, 지주회사 있죠. 에코프로랑 그리고 지금 세비캠, 성인의 혜택 같은 이런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관련된 것들이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오른다고 하면 이 원재료를 확보하거나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에 더욱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 지금 세팅을 한 게 고려아연과의 협력입니다. 고려아연이,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이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라는 같은 지금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전구체는 아시다시피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들기 전에 그 배아, 태아 상태인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구체 부분을 설립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그냥 4대 소재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지금 이 배터리,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 전해약 이런 부분, 여기 나타난 이런 부분만 가다가 그 부분 뒷부분으로 확산돼서 처음에 태초의 단계 이 부분을 건드리는 업체로 간다는 거예요. LG화학은 이제 그거를 고려아연을 지금 들여오면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차연지 밸류체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LG화학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보다 강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 물작분화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 분노가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는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한다고 했는데 결국 LG화학에도 이렇게 돌아오니까 잘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화해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좋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분사로 인해서 약간 주주와 어떤 회사와 약간 틈이 벌어진 그런 간극이 있었는데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춤추면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화학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무려 11년간의 박스권입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지금 짧게 마지막에 기술적인 동등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개를 보여드렸었죠.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박스권에 갇혔던 것들의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고자 여러 가지를 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는 다 다르죠. 박스권을 돌파한 이슈는 다 달랐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무너뜨리는 이슈도 다 다르고, 그렇죠? 컴투스는 향후에 나왔던 그 게임 중에 어떤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NFT 게임에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가치 때문이고 다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장기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강하게 돌파한 뒤에 흐름. 그게 중요하죠. 강하게 돌파한 뒤에 바로 은봉이 크게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다시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그동안 상단으로 작용했던 것을 저항권을 지지권으로 바꾸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레벨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LG화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11년짜리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그 박스권이 더 이상 저항권이 아니라 지지권이라는 것을 이번 연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밑고리를 달면서 확인을 했죠. 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야, 아니야. 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싫어. 난 힘이 있단 말이야. 하고 딱 받쳐줬어요.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아까 그런 설명을 그렇게 늘어놓은 내용 필요 없더라도 이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 상단이었던 50만 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완전히 판이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9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2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대 박스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50만 원 하단부에서 90만 원 상단부 이 박스권에서 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